이시영은 트위 스케이팅 첫번째 관제인 4회전 2전 후 퍼드러플 산골을 깨끗하게 성공해 다산점을 받았습니다. 3회전점 2회전은 예로 3점 요인이 있었지만 스텝 시퀀스와 포류레이션 3점 모두 최고 4면을 받았습니다. 2회에서 149.19점을 기록한 이시영 선수 쇼트를 합해 총점 229.24점 최고점으로 5위를 차지하며 상위 7명에게 주는 베이징의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빛나라는 차준함이 확보한 중점을 확장하여 4상 처음 남자 시대에서 2장의 올림픽 결정권을 획득했습니다. 베이징의 선수 2명은 추후 국내 선반전을 통해서 결정됐습니다. 프라이구 키움 이정도의 방망가 오늘도 뜨겁습니다. 사만타를 몰아치며 베이징의 배포와 치열한 파격광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대醤 되다는 느낌이었는데 차량을 존렣endi기 시지롱으로 조그 try 대한 쪽의 조그맣도 Buddhas 꽃 timeframe 또한 목차에 적절한 금전한타로 공장 용역을 불러들이며 역전을 일으켰습니다. 5회 후 부전한타를 추가하며 상한탈을 부활한 2.5대에 강세워 기운을 목대와 치열한 접수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부와 치열한 타격망정쟁을 펼치고 있는 KT 강맥호는 가타소 이런타에 그치며 이정도에 타격이기 자리를 내놓습니다. 고춧가분도 한원의 스타벅대 측정 1위를 달리던 미란다에게 3점을 포함하며 1위를 달리던 미란다에게 3점을 포함하며 2위를 달리던 미란다에게 3점을 포함하며 2위를 달리던 미란다에게 3점을 포함하며 3점을 포함하며 2위를 달리던 미란다에게 3점을 포함하며 2위를 달리던 미란다에게 3점을 포함하며 2위를 달리던 미란다에게 3점을 포함하며 3점을 포함하며 3점을 포함하며 3점을 포함하며